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7월 학평 나영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수열 a, n은요. a, 어 뭐야? 두 개나 알려줬죠? 우리 보통 한 개만 알려주는데. a1은 2구예요. a2는 3인 수열이래요.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식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뭐예요? a의 6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75%가 나왔어요. 25%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고 어떻게 보면 많이 틀린 거잖아. 25%가 틀렸으니까. 화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겁먹고 너무 막 멋있게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못 푸는 거야. 그 25%는 내 앞에 오세요. 혼내줄게요. 푸셔야 되는 거고요. 얘를 못 푼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건방지게 접근을 한 거죠. 수학 같은 경우를 무조건 수식으로 멋있게 풀어야 된다라든지. 얘는 건방지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끼캐야 구하라는 게 a6예요. a6야 끼캐야. 몇 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입을 해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아마 틀린 사람들은 등차 등비하니까 나 못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천천히 푸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접근해서요. 풀어봅시다. 자 얘가 지금 겁먹게 된 배경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끼 2개씩. 끼캐야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은데 가장 나중에 있는 항은 am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를요. 모양을 조금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m 플러스 2는요. 어떻게 되냐? 플러스로 바뀌기 양하니까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플러스 5.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그냥 대입할 거예요. 자 n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a3는 a2 마이너스 2a1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선생님 얘 어떻게 풀어요? 알려줬어요. 왠지 2개씩이나 알려줬잖아. 보통 1개만 알려주는데 2개만 알려준 이유가 2개 나오니까요. a2가 3이고요. a1이 2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3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자 n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니까 a의 4는 a의 3 마이너스 2a2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a의 3가 방금 구했죠? 4인 거요. 그래서 a의 2가 얼마냐면요. 3이에요. 3. 그럼 4 마이너스 6이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n에다가 3 대입할게요. 3 대입하니까 a의 5는 a의 4 마이너스 2a3 플러스 5가 될 거고 4는 요 3이었죠? 3이고요. 4, 2, 8.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n에다가 4를 대입할게요. n에다 4를 대입하면 a의 6는 a의 5 마이너스 2a4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a의 5가 0, a의 4가 3이었죠?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때려넣었죠. 때려넣는데 몇 번만 하면 됐어. 4번만 하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실제로 대입해서요. 계산만 정확하게 했으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거 못 푼 사람은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겁먹고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너무 수학은 어렵다라는 생각 말고요. 천천히 특히 수요일 파트에서는 하나하나 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감사합니다.